앤카닷컴의 연간 등록대수는 2001년 약 10만대에서 현재 약 120만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. 앤카닷컴이 23년간 누적 1,400만대 매몰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. 앤카닷컴의 연간 등록대수는 2001년 약 10만대에서 현재 약 120만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. 연간 등록대수 120만대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 거래대수의 약 30-40% 수준에 해당된다. 자체 진단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무사고 차량인 앤카 진단 매몰 비준도 꾸준히 확장돼 상시 매물의 약 40%에 달한다. 23년 동안 앤카닷컴을 거쳐간 누적 등록 매물은 업계 최대 규모인 1,400만대를 넘어섰다. 다양한 매물 선택지로 누적 방문수도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. 지금까지 앤카닷컴을 찾은 누적 방문수는 약 24억회, 앱 다운로드는 약 1,300만을 넘어섰다. 앤카닷컴은 앞으로 광고 플랫폼을 넘어 거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성장 비전을 갖고 나아갈 계획이다. 앤카닷컴은 앞으로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성장 비전을 갖고 나아갈 계획이다.